안녕하세요 여러분. 되게 오랜만이네요. 제가 이 이벤트를 되게 오래전부터 부상을 했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낯가림이 더 심해졌어요. 그래서 이따가 2부도 있는데 2부때도 많이 떨 것 같고 1부때도 많이 떨 것 같은데 제가 좀 낯설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때도 좀 더 짓습니다. 1부때도 많이 aja올게요. 2부때도 많이 horas. 둘 d' Celebration 3부때도 많이 털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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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생각보다 일찍 끝나긴 했는데 한 번 더는 이 사람이랑 이 벅살나마 안 보여요 이거 아 근데 아쉽게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서 2천명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중대를 또 들어가게 된다면 중대는 5천명으로 할게요 아 진짜 아우